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재원입니다. 자, 메가랜드 평가단 17회 우리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17회는 감정평가인데 감정평가가 보통 7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최근에는 매년 거의 2문제씩 계산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저희 계산 문제는 다음주에 계산 문제만 따로 10문제를 제가 문제를 출제하고 다시 풀어드릴 거니까 감정평가 계산 문제는 다음주에 우리 풀어보도록 하고 이론적인 배경에 대한 문제들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자, 1번에 부동산의 가격과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가치의 개념. 원래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전에는 부동산의 가격이나 부동산의 가치는 똑같이 봤는데 엄밀히 따지면 가격과 가치는 좀 차이가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게 감정평가 첫 부분의 내용이었죠. 자, 가치는 장래 편익을,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예상한 미래값이 아니라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의 가치로, 현재의 가치로 자, 현재의 가치로 당겨와야 되니까 이걸 환원했다 또는 할인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현재의 값을 가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번인 틀린 거고, 그러니까 뭐 보너스 지문이었죠. 자, 두 번째 보죠. 자, 가격은 가치를 화폐 단위로 시장에서 구현된 객관적 개념이다. 자, 원래 이제 근본은 가치예요. 쓸모있는 정도, 부동산의 가치가 근본인데 이 가치가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서 가격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가치는 쓸모있는 정도, 가치의 정의는 역시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값으로 환원한 값이고 이제 장래에 기대된 편익은 금전적인 거, 비금전적인 거 모두 포함하죠. 자, 그리고 가치는 뭔가 좀 추상적이고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가격은 거래된 금액, 거래된 금액, 시장에서 매수자가 지불한 금액을 거래를 통해서 드러난 이 금액을 가격이라고 하죠.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거지 가격을 단순히 조사하는 건 아니죠. 거래된 금액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해서 결과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걸 감정평가라고 하죠. 그래서 근본은 가치고 가치가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2번은 가격은 가치를 화폐 단위로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서 드러난 객관적인 개념이다. 실제 일어난 사건을 객관적이라고 얘기하죠. 자, 3번에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한다. 자, 이건 출제자가 속임수로 많이 쓰는 건데 자,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면 자,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 쓸모인 정도가 높아지면 부동산에 거래되는 가격도 높게 거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가 높으면 부동산의 가격도 높은 게 자, 이게 일반적인 내용인데 화폐 가치가 나오면 인플레이션을 떠올려야 돼요. 인플레가 발생하면 우리가 물가가 상승할 때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화폐 가치 하락을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자, 부동산의 가치가 아니라 화폐 가치가 나온 거예요. 화폐 가치와 물가는 물건의 가격은 반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부동산, 물건의 가격은 하락한다. 맞는 질문이네요. 자, 원래 부동산의 가치가 높으면 부동산의 가격이 높은 건 맞지만 화폐 가치가 나오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떠올리면서 주의해야죠. 자, 네 번째, 가치와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괴리될 수 있고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었죠. 자, 가치는 쓸모있는 정도인데 너무 짧은 시간에 시장에서 거래가 나타나면 가치와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다를 수가 있는데 충분한 시간 동안에 정상적인 거래 가능성이 높아지어서 즉, 거래가 일어나면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는 경향이 커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동산의 가치와 부동산의 가격은 똑같이 봐도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자, 주어진 시점에서 자, 가치는 다양하다. 여러 개가 존재하고 가격은 하나죠. 하나다. 이렇게 정리했죠. 가치는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을 감정평가할 때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시장 가치와 가장 유사한 것이 교환 가치고 주관적으로 특정한 사용자나 용도에 따라서 부여되는 주관적 가치를 사용 가치라고 하고 투자자가 부동산을 바라볼 때 투자할 만한 가치를 투자 가치 또는 과세 가치, 담보 가치, 장보 가치 여러 가지가 사실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의 시점에서 가치는 여러 개고 가격은 하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가격과 가치에 대한 내용이었고 틀린 건 1번이 틀렸네요. 자, 두 번째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가치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발생 요인이 여러 가지가 유기적으로 작동돼서 가치가 만들어지고 가치가 가격을 결정한다. 이런 내용이었죠. 자,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를 다르게 형성하는 요인을 얘기해요. 가치를 다르게 형성하는 요인이 뭐가 있었냐면 일지계가 있었죠. 우리 암기할 때 형일지계죠. 이때 가치가 무슨 가치냐면 우리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렇게 복합 개념을 구분할 때 이 가치는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나라마다 다르게 만드는 걸 일반 요인 지역마다 경제적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걸 지역 요인 부동산마다 다르게 부동산마다 경제적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걸 개별 요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만 볼 거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들은 다 일반 요인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 요인은 주로 생략하고 형성 요인 나오면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주로 보는 거고 이 가치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에게 어떻게 외웠냐면 형일지계가 발이상효유 이렇게 외웠어요. 이전성, 상대적 희소성, 효용성, 유효수요 이 네 가지가 이건 가치를 크게 만드는 크게 발생시키는 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네 개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서 가치를 결정하고 가치가 가격을 영향을 준다. 가치가 가격을 결정한다. 얘가 기초이자 근본인 거죠. 가치가 높으면 가격도 높아졌고 얘와 얘는 장기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이 있고 단기적으로는 차이나는 괴리되는 성향이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한번 보죠. 효용성은 우리가 효용은 만족을 주는 재화의 능력 만족을 주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피로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말한다. 맞죠? 이때 효용성, 발생 요인이죠. 효용성이 있어야 가치가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이때 효용성은 용도에 따라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에 따라서 가장 만족을 줘야 되는 성질이 다 다르죠. 자 주거용은 쾌적성이 가장 커야 되고 상업용은 수익성이 중요하고 공업용에서는 공장에서 뭔가를 만들 거니까 생산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상대적 효용성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상대적 효용성이라 하는데 학문적으로 표현할 때 인간의 욕망에 비해 욕망은 수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를 정의할 때 사고자 하는 마음을 수요라고 얘기했어요. 사고자 하는 마음, 욕망에 비해서 욕망의 충족수단, 이건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자 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건 공급이죠. 욕망에 비해 충족수단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한정되어서 부족한 상태 즉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를 얘기한다. 상대적 효용성 맞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 형성 요인은 형일지계가 있는데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인데 나라마다 가치를 다르게 지역마다 부동산마다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데 이때 가치가 시장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의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의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경제적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얘기하는 거죠. 시장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라고 들어가야 되고 최근에 우리 시험에서 답으로 나왔던 지문이에요. 네 번째 보죠. 가치 발생 요인은 발생 요인의 이상효유가 있죠. 이전성,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 효용성 있죠. 이전성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어야 가치가 커진다. 발생 요인은 가치를 크게 발생시키는 요인을 얘기해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어야 되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해서 희소해야 되고 살려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만족을 주는 재화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5번에 보니까 가치 형성 요인은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준다. 맞죠. 형이 발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형 일찍에 발이 이상효유 이렇게 해서 가치를 만들어서 이 가치가 가격을 결정한다라는 내용이었죠. 자 가치 형성 요인과 발생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암기해야죠. 자 가장 중요한 최근에 나왔던 중요한 질문이 자 가치 형성 요인의 형 일찍에인데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요인을 얘기하는데 이때 가치는 경제적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일찍에 나라마다 다르게 만든다 지역마다 다르게 만든다 자 부동산마다 다르게 만드는 걸 개별 요인이라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만 볼 거니까 일반 요인은 따로 언급하지 않고 지역이 같으면 지역 요인은 같을 수 있어요. 근데 개별 요인은 개별성 때문에 같은 부동산 없으니까 개별 요인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자 세 번째 보죠.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이렇게 나왔네요.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자 지역 분석은 우리가 좀 중요한 암기가 있었어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자 지역 분석에서 이 지역이 들어가면 암기 코드가 외부 지역 부인이 경합한다. 자 외부 지역의 부인이 경합한다. 외부 환경의 영향 외부 효과 지역 분석 부동성 인접성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이 관련된 거예요. 외부 지역의 부인이 경합한다 경쟁한다 이렇게 외부 환경의 영향을 따지는 거고 자 지역 분석 또는 지역화 국지화라고도 해도 돼요. 자 부동성이고 경제적 감가와 적합의 원칙은 적합의 원칙은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부동산의 가치가 커진다. 외부 환경과 적합하지 않으면 감가가 일어나는 걸 경제적 감가라고 얘기하죠. 자 개별 분석에서 개별 분석에서는 개개기형이라고 우리가 암기했어요. 자 개별 분석은 개별성과 관련되어 있고 기능적 감가 균형의 원칙 자 기능적 감가와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에 내부 구성 요소를 얘기하면 설계, 설비, 구조, 형식, 디자인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의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설계, 설비 등이에요. 이런 것들이 결합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올바른 가치 형성된다. 자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으면 즉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이 올바르지 않으면 감가가 일어나는 걸 기능적 감가라고 하죠. 그래서 개개, 기형 이렇게 암기해야 되고 자 기본적으로 감정평가할 때 자 먼저 분석하는 건 넓게 지역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후행 분석으로 부동산의 대상 부동산을 직접 이렇게 분석하는 걸 개별 분석이라 하죠. 자 지역을 보니까 넓은 분석이고 부동산, 대상 부동산을 분석하는 거니까 좁은 부분이 미시적이다 또는 부분적이다. 이렇게 이런 분석이고 자 내용 한번 해석해보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의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서 할 때 판단해야 되는 두 가지씩 있는데 자 지역 분석에서는 지역 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뭘 분석하냐면 구체적 가격이 아니라 가격 수준을 분석한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자 지역 분석에서는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자 그 다음에 개별 분석에서는 자 대상 부동산을 분석하는데 대상 부동산의 최유요 이용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구체적 가격을 판정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최유요 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판정한다 자 4번은 옳은 지문이네요. 1번은 틀렸고 자 두 번째 보죠. 지역 분석에서는 기능적 감가가 아니라 경제적 감가와 적합의 원칙이 관련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경제적 감가와 적합의 원칙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요.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올바른 가치 형성되고 외부 환경과 적합하지 않으면 경제적 감가가 나타난다. 이런 내용이고 자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가 아니라 나중에죠. 먼저 하는 건 지역 분석이고 나중에 하는 것이 개별 분석이니까 자 그래서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나중에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 5번에 보니까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에 대한 자 지역 분석이니까 대상 지역이죠. 이때 대상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하고 이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유사 지역이라 하고 이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 것을 동일 수급권이라는 말을 쓰죠. 동일 수급권. 이게 이제 지역 분석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죠. 대상 지역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인 반면에 이건 맞죠. 자 그러면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 감정평가하려고 하는 그 부동산을 대상 부동산이라 그래요. 대상 부동산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이 아니라 미시적이나 미시적이거나 또는 부분적 분석이다라고 나와야죠. 전체적인 분석은 거시적 분석 지역 분석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오른 건 4번이죠.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어느 정도 암기만 돼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니까 꼭 이해해서 암기하면 더 좋겠지만 이해가 좀 어렵다라면 암기만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에요. 꼭 암기해서 처음에 나오면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자 4번에 보죠. 가격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우리 시험에서는 가격 원칙에서 언제나 시험 문제가 다 거의 모두 다 균형의 원칙 아니면 적합의 원칙이 답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가격 원칙에 문제가 나오면 모든 지문을 순서대로 풀기보다는 균형의 원칙과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을 따져보는 게 좋아요. 균형의 원칙 이렇게 나왔으면 균형의 원칙은 아까 개별 분석에서 자 여기에 균형의 원칙이 어긋나면 기능적 감가가 발생한다 그랬는데 얘는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 비율이 결합이 올바르게 균형을 이루어야 가치가 형성된다를 얘기했었어요. 이때 내부 구성 요소는 설계, 설비, 구조 형식 등을 얘기한다. 이런 내용이고 자 적합의 원칙은 이게 적합의 원칙인데 얘는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균형의 원칙을 보니까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의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나오면 안되고 이때 균형의 원칙이 해석되려면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자 외부 환경에 따라서 이게 가치가 형성된다는 건 이건 적합의 원칙이고 적합의 원칙이고 자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의 구성 요소의 결합이 결합 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야 균형의 원칙을 설명하는 거죠. 자 2번이 틀렸고 자 나머지 한번 해석해보죠. 자 대체의 원칙은 우리가 대체제라고 배웠어요. 대체제는 비슷한 재화를 얘기하고 효용이 비슷한 재화 만족을 주는 성질이 비슷한 재화를 대체제라 그래요. 그래서 소비자는 효용에 있어서 유사성 있는 재화 이게 대체제죠. 대체제 대체제 중 가격이 낮은 재화를 선택한다는 원칙이다. 당연해요. 가격이 낮은 걸 선택하겠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A와 B가 대체제 관계라면 대체제 관계라면 A의 가격이 A의 가격이 비싸졌다라면 소비자는 당연히 B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B의 수요가 증가한다. B가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지니까 싼 걸 선택한다. 효용이 비슷하다라면 싼 걸 선택한다. 그러면 B를 사게 되면 B의 가격이 결국 또 올라가겠네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A와 비슷해질 때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대체의 원칙은 대체제는 결국 가격이 비슷하게 형성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비슷한 대체제들끼리 가격이 비슷하게 형성된다. 서로 연관성이 있다. 를 얘기하는 것이 대체의 원칙이에요. 서로 대체제의 가격이 비슷해진 원리는 유사성이 있다라면 소비자는 싼 걸 사게 되고 싼 걸 사다 보면 가격이 결국 얘와 비슷해질 때까지 올라가서 비슷한 가격이 형성된다. 그래서 대체제의 가격들이 서로 유사하게 형성된다가 대체의 원칙이죠. 3번에 기어의 원칙은 기어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중요한 건 생산비의 합으로 결정되지 않고 생산비의 합이 아니고 기어하는 정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큰 상가가 있다고 해보죠.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좁은 게 하나밖에 없어요. 큰 상가인데 5인승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어서 가치가 낮아져 있다고 해보죠. 이때 만약에 큰 엘리베이터를 하나 설치하는데 얘가 설치하는데 생산비가 생산비가 1억이 들었다고 해보죠. 얘가 없을 때 이 부동산의 가치가 5억이었다면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으면 1억을 들여서 생산을 했다라면 생산비를 들여서 1억으로 추가를 했다라면 얘의 가치는 1억이 플러스돼서 6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비의 단순한 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있을 때 새로 감정평가를 하니까 이 가치에 얘가 기여한 정도가 이 부동산의 가치가 8억이 됐다라면 이 엘리베이터가 기여한 정도는 기여도는 3억 정도의 가치가 기여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기여하는 정도를 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5억에서 8억을 갔으니까 기여도가 3억이 기여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생산비가 1억이고 기여도가 3억이 됐으니까 이익이 2억이 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된다. 추가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때 기여의 원칙이 사용되는 거예요. 단순히 부동산의 가치는 생산비의 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여하는 정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따지는 거고 예측의 원칙은 장래 수익을 예측하는 게 중요하다. 장래 즉 장래의 수익을 예측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가치라는 근거는 가치는 장래 편익을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이 편익을 현재 값으로 환원한 값이었어요. 장래 편익이 중요한 거예요. 수익 환원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래 장래 순수익을 환원해서 가격을 정하는 것이 수익 환원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장래 순수익을 땡겨와서 가치를 정하는 거예요. 가치도 장래 편익을 땡겨와야 되고 수익 환원법으로 가격을 정할 때도 장래 수익을 땡겨오는 거니까 우리는 장래 수익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예측의 원칙이에요. 변동의 원칙은 가치는 가격은 끊임없이 변한다. 끊임없이 변하니까 감정평가하는 기준되는 날짜를 명확히 해야 된다. 즉 기준시점이 없는 감정평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언제 시점에 기준을 잡아서 감정평가에서 가치를 결정한 거다. 라고 제시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가치는 언제나 끊임없이 변하니까 그래서 가치는 끊임없이 변하니까 감정평가에서는 기준시점의 확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감정평가하는 기준되는 날짜를 기준시점이라고 하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기준시점 기준되는 날짜로서 얘는 어떻게 정하냐면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로 정했죠. 가격 조 완 날로 이렇게 외웠어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로 정한다. 기준시점 그래서 기준시점이 명확해야 감정평가가 의미가 있다. 기준시점이 정해지지 않는 감정평가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는 끊임없이 변하니까 기준시점 확정이 중요하다. 변동연치.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고 2번이 틀린 거죠. 5번에 보죠. 3방식 7방법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이죠. 거래에 들어갈 내용을 옳은 거 원가 방식은 원가는 비용의 합을 원가라 그래요. 그래서 비용성을 바탕으로 하여 원가 방식이 만들어졌고 비교 방식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사례를 비교하니까 시장성을 바탕으로 했고 수익성으로 수익 방식이 나타난 거죠. 이렇게 해서 총 이제 3방식이 있고 7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가 암기할 때 원적 환분 이렇게 외웠어요. 원가법은 가격이고 적산법은 임료예요. 그래서 원적 그 다음에 환분 이라고 외웠어요. 환원법은 가격이고 수익 분석법이 임료를 정하는 거죠. 수익 분석법 그래서 분 이렇게 그래서 원적 가격 임료 환분 가격 임료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원가 방식에서 가격 정하는 거 임료 정하는 거 원적 원가법 적산법 수익 방식에서 가격과 임료 정하는 건 환분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 방식에서 자 가격은 거래 사례 비교법이고 임료는 임대 사례 비교법이죠. 자 토지를 정할 때 토지의 가격을 정할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 잡아서 토지 가격을 정하죠. 그래서 이걸 공시지가 기준법이라 그래요. 비교법이 아니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 가격을 정하는 거 이때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가를 이용하는 거고 공시지가 기준법 그래서 총 7가지 방법이 나오는 거죠. 3가지 방식과 총 7가지 가격 임료 가격 임료 가격 임료에다가 토지 가격 하나 정하는 거 나오니까 7가지 방법 3방식 7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비용성 자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공시지가 원가 비교법은 다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분석법 임료를 정하는 거죠. 자 6번에 수익환원법에서 환원률을 구하는 거 자 우리가 좀 암기할 부분이 있는데 자 원가법에서 원가법에서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수정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에서 환원률을 정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암기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원가법에서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 정률상 관찰분해였어요. 정률상 관찰분해 자 정액법 정률법 상황기금법 관찰법 분해법 이렇게 정률상 관찰분해 이렇게 외워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환원률을 정하는 건 시조 12 시조가 12개 있다. 시조 12라 그랬죠. 이건 자 시장추출법 조성법 이 조성법은 요소구성법 이라고도 하고 투자결합법 금융적 투자결합법 물리적 투자결합법 이죠. 에로두법 부채감당법 얘가 가장 중요하죠. 자 부채감당법은 환원률을 구할 때 저당상수에다가 부채감당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부비율을 곱해서 환원률을 구하는 것이 부채감당법 부채감당률법 이라고 하죠. 자 각각 이렇게 자 원가법에서 감가수정하는 방법 이렇게 정률상 관찰분에 기억해놔야 되고 환원률을 구하는 거 시조 12 이렇게 꼭 기억해놔야죠. 두 개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보너스로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환원률을 구하는 거 시조 12 보니까 시장추출법 시가 맞죠. 그 다음에 조성법 요소구성법 자 시조나 시 요 12 이렇게 외워야 돼요. 얘가 조성법을 얘기하니까 자 요소구성법 그 다음에 투자결합법 투자결합법 물리적 투자결합법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있죠. 투자결합법 시조 2 에르두법이 있고 부채감당법이 있죠. 부채감당률법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우리가 원가법에서 감가수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정 이제 균등상가법이라고 있는데 얘는 정액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액법 그래서 정 율 상 상황기금법 관찰 분해법 얘들은 다 자 원가법에서 감가수정하는 방법이고 4개는 감가수정하는 방법 4개는 환원률을 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정리해놔야 되고 꼭 암기해놔야 돼요. 각각의 내용도 정리해놓으면 너무 좋지만 이 내용들이 좀 어렵게 느껴진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감가수정하는 방법 정률상 관찰분해 정액법 정률법 상황기금법 관찰법 분해법 그 다음에 환원률을 구하는 거 시장추출법 조성법 요소구성법 투자결합법 에르두법 부채감당법 얘는 꼭 기억해놔야죠. 자 부채감당법은 환원률을 구할 때 저당상수 부채감당률 대부비율 이렇게 곱해서 구한다 곱하기만 하면 환원률을 구해지는 거니까 보너스로 쉽게 나오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꼭 정리해놓길 바라요. 자 7번 보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물건별 평가 물건별 감정평가할 때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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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 개별로 하는 개별 평가가 원칙인데 원칙은 그런데 각각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 다르게도 괜찮다.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 일괄화 평가할 수 있고 가치가 다르면 구분할 수 있고 물건의 일부분도 평가할 수 있다. 부분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원칙은 개별 평가이지만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다르게 평가해도 괜찮다. 자 1번에 보죠. 일부분을 평가하는 거 부분평가라고 하죠. 부분 이거 우리가 부분평가를 일부분평가 일부만을 평가한다. 일부분을 평가한다. 부분평가 자 2번에 보니까 자 표준지 공시가를 토지를 평가할 때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가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하는 예로 하여 시점수정 등을 거쳐서 우리가 토지에 가격을 정한다. 맞는 얘기죠. 자 3번에 보니까 자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즉 아파트와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과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 자 건물과 대지 사용권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일부인 거예요. 자 건물과 토지의 사용권을 일괄하여 평가한다.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죠. 근데 일괄하여 평가할 때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는 거죠. 원가법이 아니라.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지만 일괄하여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 자 물건별 감정평가 주된 감정평가 방법을 좀 외워놔야죠. 자 4번에 보니까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가 다르면 구분하여 평가한다. 자 5번을 보죠. 자 살림은 원래 이제 살림을 평가할 때 자 원래는 살림은 산지와 산지와 임목을 임목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얘가 정상인데 이게 원칙인데 자 떼어놓지 못하는 관계라면 일괄하여 평가할 수도 있어요. 자 산지와 임목을 일체로 한 가격에 산정이 가능한 경우는 일체로 할 때는 이를 일괄하여 평가할 수도 있죠. 당연히 이때 일괄할 때는 어떤 방법을 쓴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이게 원칙인데 자 일괄하여 평가할 수도 있고 이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고 자 그 다음에 임목만을 평가할 때 임목만을 평가할 때도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고 만약에 나무가 소경목림이라면 이건 원가법을 쓴다. 이렇게 정의하죠. 자 그래서 산림을 평가할 때는 원래 원칙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자 구분하여 평가하지만 이게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면 일괄하여 평가할 수도 있어요. 일괄하여 할 수도 있고 임목만을 평가할 수도 있고 소경목림만도 평가할 수 있는데 이때 각각 어떤 방법을 쓸 거냐라고 나오면 일괄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임목일 때도 거래사례 비교법 소경목림은 원가법을 쓴다. 이렇게 정의해야죠. 자 이 내용이 이제 다음 문제와도 연결되는데 자 9번 문제 연결되죠. 9번 먼저 한번 풀어보죠. 자 9번에서 주된 감정평가 방법인데 물건마다 물건마다 주된 감정평가 방법을 정의하자면 자 이건 보너스로 무조건 나오면 맞아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죠. 자 어떤 건지 한번 보죠. 가장 중추적인 역할은 비교방식이에요.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이 거래사례 비교법이나 그 다음에 임대사례 비교법이 가장 감정평가사가 많이 쓰고 감정평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거래사례 비교법은 어떤 거였냐면 암기도 쉬워요. 맛동산이라는 과제가 있죠. 그래서 맛동산 동산 과자를 일괄 먹으면 입이나 목에 입목에 사례 들린다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동산 과수원 자동차 일괄평가 입목을 감정평가할 때는 사례 거래사례만 많으면 우리가 거래사례만 많으면 무조건 거래사례 비교법을 원칙으로 쓰는 거예요. 즉 상장된 주식도 사례가 많으니까 매일 거래가 되니까 주식도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도 많아요. 그래서 임대료를 평가할 때도 기준적으로 기본적으로 임대사례 비교법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사례가 많은 물건은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많으니까 임대료 평가할 때도 임대사례 비교법을 쓴다. 그래서 비교 방식이 가장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은 수익환원법은 형태가 없는 무형 자산 무형 자산은 형태가 없으니까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이론적인 감정평가 방법 수익환원법을 쓰죠. 그래서 무슨 권리 영업권 특허권 직접 재산권 이런 것들은 다 자 수익환원법을 쓰고 재단도 재단도 영업권 하나 적어보죠. 권리 같은 거 자 재단도 공장재단이나 재단이나 또는 광업재단 이 재단으로 등기할 때도 이 재단에 권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권리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수익환원법 이것도 이것도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원가법을 쓰는 거예요. 자 원가법은 조성 비용으로 원가 비용의 합으로 감정평가하는데 가장 사실 어렵고 계산하기가 어려운 까다로운 감정평가 방법이에요. 자 여기에 건물 건물 기계 선박 항공기 선박 항공기 그 다음에 지름이 작은 나무 소 경목님 이렇게 근데 사실 얘를 외워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자 거래사례 비교법 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얘를 외우고 임대사례 비교법도 가장 임대사례 임대료 임대사례가 많으니까 임대료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주된 감정평가 방법은 임대사례 비교법을 쓴다. 얘를 정해놓고 권리가 나오면 무용자산 권리 나오면 수익환원법 이제 이것도 이것도 아니면 원가법을 쓴다. 이렇게 해석하면 쉽게 암기가 될 거예요. 자 권리 나오면 수익환원법 맞죠. 임목 나오면 이건 거래사례 비교법이 나와야 돼요. 맛동산 과자 일괄 먹으면 임목에 사례 들린다. 자 임대료는 사례가 많으니까 임대사례 비교법 맞죠. 자 재단에는 권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수익환원법 과수원 맛동산 과자의 과자가 과수원이죠. 거래사례 비교법 맞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틀렸고 그럼 다시 정리하자면 여기에서 또 다시 보자면 자 여기에서 일괄을 평가할 때 맛동산 과자 일괄 먹으면 임목의 사례니까 일괄평가 나오면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 이렇게 나오고 자 아래 정리했던 것들을 다시 보면 일괄할 때도 거래사례 비교법 임목도 거래사례 비교법 지름이 작은 나무는 원가법을 쓴다. 소경목님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8번 보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 매년 한 번도 빠짐없이 거의 매년 문제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꼭 잘 정리해 둬야 돼요. 자 용어는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나오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확실하게 맞을 수 있고 자 지문이 좀 길게 나오더라도 꼼꼼히 하나씩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서 맞다 틀리다를 빠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기준 시점은 자 감정평가 기준되는 날짜죠. 자 감정평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기준되는 날짜인데 가격 조한 날이에요. 현장 조사가 아니라 가격 조사라고 나와야 돼요. 가격 조사를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로 정한다. 가격 조한 날로 외웠으니까 틀렸고 자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대상 부동산을 포함한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인근 지역이라 그래요. 인근 지역이고 인근 지역을 정할 때는 이 대상 부동산과 지역적 요인이 동일한 생활권에 하나의 지역 범위를 정하는 거니까 자 가치 형성 요인 중에 자 뒤에 중요한 건 자 가치 형성 요인 중에 형의 일지계가 있었어요. 자 일반 요인은 따로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만 대상으로 하니까 일반 요인은 빼놓고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중에 뭐가 똑같냐면 지역 요인을 공유해야 돼요. 개별 요인은 절대로 공유될 수가 없어요. 개별 요인은 같은 부동산이 없다 그랬어요. 개별성 때문에. 그래서 2번에서 중요한 건 자 인근 지역 나오면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으로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지역 요인이 같다. 라고 해석해야 되고 자 3번에 제주달 원가 원가를 이용하는데 감정평가에 사용하는 원가는 무조건 제주달 원가예요. 제주달 원가를 감가 수정하여 감가액을 빼서 가격을 정하는 거 이걸 원가법이라고 하죠. 적산법은 입률을 정하는 거고 가격을 정하는 거니까 이건 원가법 원가를 이용하니까 원가법이에요. 이때 원가는 제주달 원가고 반드시 정리해놔야죠. 제주달 원가를 감가 수정하여 가액을 구하는 거 이때 수정은 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법은 원가법은 자 가액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제주달 원가에서 감가 총액 감가 누계액을 차감해서 구한다. 이때 빼는 과정을 감가 누계액을 뺀다를 감가 수정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감가 수정하여 자, 4번에 수익 분석법 나왔는데 장래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같은 말로 미래 현금 흐름을 미래 현금 흐름은 미래의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원하거나 같은 말로 할인하여 자,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거 즉 수익 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는 건 수익 환원법이라고 나와야죠. 말 그대로 수익을 수익을 환원하여 가격을 구하니까 이건 수익 환원법이라고 나와야 돼요. 자, 이 지문이 많이 나오니까 꼭 외워둬야 돼요. 장래의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구하는 건 수익 환원법 자, 5번에 보니까 시장 가치는 이때 중요한 건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정평가할 때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하느냐 이걸 원칙을 시장 가치로 정해놨어요. 이때 시장은 일반적인 시장 통상적인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가치에 대한 정의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게 통상적인 시장에서 라고 나와야 돼요. 자, 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여기에 뭐 한정된 시장에서 또는 뭐 완전경쟁 시장에서 이런 말 다 틀려요. 시장 가치는 시장에서 인정받는 가치를 얘기하여 일반적인 시장에서 인정받는 가치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에 공개된 후 물건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알고 있는 당사자가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가격을 이걸 시장 가치라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일반적인 시장에서 인정받는 가격을 이걸 시장 가치라고 한다. 일반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통상적인 시장이 가장 중요하다. 5번은 다 옳은 지문이죠. 자, 시장 가치가 나오면 얘가 통상적인 시장이 중요한 거다. 자, 나머지 왜 틀렸는지 잘 정리해서 꼭 잘 기억해 나와서 우리 감정평가의 규칙에 대한 용어 문제가 나오면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고 자, 10번 보죠.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대한 내용인데 자, 표준지 공시지가 이 표준지는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 선정한 어떤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토지를 표준지라 그래요.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져서 토지 가격의 지표가 되거나 기준을 잡아주는 게 표준지 공시지가죠. 그래서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된다. 맞고 토지 시장에 지가 정보를 제공한다. 맞죠. 자, 나라가 국가나 지자체 등이 이걸 활용할 때 이 표준지 공시가를 활용할 때는 그냥 그 업무와 관련해야지 여기에 과세와 관련한 과세 등의 업무 과세 등의 업무라고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냥 업무라고 나와야 돼요. 국가 지자체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맞는 얘기고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한다.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원칙이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이때 이걸 사용해서 토지의 가격을 정하죠. 이때 공시지가가 표준지 공시지가 했어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는 원칙인 방법이죠.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기준이 될 수 있는 거고 자 4번에 보니까 4번이 틀린 건데 자 부담금 그 다음에 세금이에요. 세금 세금을 정할 때 조정자료로 활용한다. 과세 표준을 정하는 기준자료로 사용하는 건 얘는 무조건 개별이에요. 개별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 주택가격 개별을 산정하는 이유가 세금이나 부담금이나 부담금 그 다음에 나라 땅을 쓰고 있다라면 사용료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정하는 것이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이에요. 세금 부담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개별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금이나 세금 이렇게 나오면 이건 무조건 개별의 활용 내용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감정평가는 사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좀 쉬워지는 내용이에요. 처음에 용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많이 어렵게 느껴졌지만 좀 더 공부를 계속하고 개수하고 단어가 익숙해지고 좀 이해가 되면 나왔던 문제가 언제나 거의 그대로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공부가 많이 되면 실수하지 않고 많이 맞출 수 있는 단원이기도 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할수록 쉬워지는 단원이니까 어렵다고 너무 쉽게 등한시하면 안 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확실하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단원이기도 하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계산문제를 한 10문제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계산문제를 잘 준비해야 안정적인 합격 점수를 맞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또 계산문제도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죠.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